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 매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 매일 짧은 머리 고깨비 쓴 것이 정말로 예쁘다 매일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울기 먹으러 당해 아가씨는 사춤때기 아홉지가 곧 죽인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많았다 그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로 난 만나봤는데 기대하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꽁꽁 담배 하나 타러가서 가지고 긴 장미한 소리를 살짝 끝낼 뒤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망파를 버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맑게 차려입고 그 아가씨를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여기서 뛰면 인사를 했지 그러다 그 아가씨는 곱팡뒤 곱팡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상 누가 아닌지 그 아가씨 발걸음 줄이 마치 뒤따라 걸어간다 둘에 서는 아들이 번호받쳐 하나 둘 셋 넌 내 하여란 아예 똥둥둥이 바로 그때 이 거참 야곱 내 권로기 너기에서 아랫동네 불량 빼지 내 권로기 보이네네 골팡구나 이때다 백만의 기사가 다 가신다 둘 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늘빛이 노란다 아름다운 그대여 내 모습 하나만 보아도 떨리는 이 마음을 알아주오 그대여 우리도 내 담백가게 아가씨가 예쁘다네 내가 시련지 않는 그대보다 더 그대보다 더 바르타다다다다다다 나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답백하게 아름다운 아가씨 사랑스럽고도 예쁜 그 미소에 난 완전히 불타파가 머려를 내 오늘은 말할거야 그대를 정말로 사랑하네 나는 지금 담배사로 간다